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. 제가 공포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규빈이 형은 공포영화를 되게 싫어하고 못 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꼭 규빈이 형이랑 공포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. 우리 라이온에게 공포영화 추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사탄의 베이비시터, 좀비랜드,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. 제 8일의 밤, 인시디어스, 유전. 이것들 중에 제가 골라서 볼 건데 다 제가 처음으로 보는 영화라서 중거리를 좀 보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유전으로 가겠습니다. 왜 됐나? 원래 영화 시작 전에 이런 퍼퍼 다 오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맛있는데? 어? 맛있다. 이게 더 맛있는데? 그리고 먹어봐. 나가면 안 돼요. 네. 아니... 사람 사진 나오는데 저런... 재경은 왜 나왔냐고... 땡! 아... 이런 고사는 공포영화가 너무 좋았어요. 그 맛을... 그러니까 되게 긴장도 안 좋지. 이 정도는 왜 말씀하십니까? 그 맛을 빨리 펼쳐지면, 쾌라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. 아... 왜 이런 옷으로 입을 건데요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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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규빈이 형 같아. 깜짝깜짝 놀래기가 많아.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갈 거라는 약간 그런 예상을 했는데 영화가 조금 규빈이 형을 놀래킬 만한 그런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아쉽네요. 그래도 나름 재밌게 봤어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무서운 영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저 하나도 안 없었어.